형님 썸미랑 데이트하다가 마이틴이 즉시하는 영상 볼거들 켰는데 억가지 유의 연락한대 그럼 말을 만나세요 예? 미래의 아들에게 오늘의 영상을 바치겠습니다 어... 아 머리 여러분들 괜찮나요? 이번에 저기 디자이너한테 좀 받았는데 1차 목표 최대한 뚱뚱하게 해달라고 밑전이었는데 잘 된 거 같네 머리 판매치 내가 말했잖아 오빠가 스타일 변화 좀 준다고 딸기야 이제 좀 오빠한테 맘이 와? 진짜 근데 여러분들 탈모이신 분들은 나 정도야 뭐 그냥 애교로 넘어가지만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전두환급의 헤어스타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백하더라도 일단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를 그지? 머리 사이즈는 전투모 62호 썼습니다 무난해 자 일단 차트 분석 좀 들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는 1봉, 주봉, 올봉 싹 한번 체크리스트 돌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제 1봉 1D라고 쓰여있는 게 1봉입니다 왜 D인지 아시죠? 말 안 해도 1데이라는 표기죠 그 다음에 1W 뭐 말씀 안 드려도 주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안녕하세요 개미자리 빠는 소리 그만 포지션 잡으세요 오늘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또 비트는 시궁창으로 처박힌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소에는 의리로라도 롱을 쳐야 되는 장이 맞는데 월봉이 문제야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2월달 접어들어서 여러분들 은봉으로 막 바뀌었는데 이거 은봉 여러분들 굉장히 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이 가차연공이었다는 거지 결론은 나왔어요 자 좋은 자리가 오니까 주문이야! 조금 먹다가 저 아래에서 롱으로 스타핑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링 매매가 잘 적중 되었으면 좋겠네요 의자 좀 바꿔주세요 허위기 씨 풍창 냄새 저 새끼 컨셉 잡으면 얘들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잡고 가니까 가만들 하세요 어우 아까 제가 홀덤 때 얘기하긴 했지만 이상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하드코어 게이바로 팔려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다 모든 게 알렉스며 몇몇 게이들 때문에 세뇌가 당해가지고 꿈에서까지 날 괴롭혔어요 어우 너무 끔찍해 진짜 그 상황이며 스토리들이 꿈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맞춰준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요희야 오빠 자꾸 잘생겼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언제 내가 뭐 얼굴로 숨부 보고 그런 놈인가 아니 진짜로 근데 방송 보시는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죄송한데 커피 한 잔 먹자 이런 여성 구독자분들이 가끔 계신데 사저라 할게요 거절하고 여러분들 저는 그저 방송만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오빠 증신적이 아유 또이야 왜 그래 아 나 참 우리 또이야 또도 오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이렇게 또 희망 갖고 그러진 말아 또이야 알겠지 넌 매니저 되는 순간 당신 오늘 나한테 죽어 매니저를 아무나 하나 자 우리 매니저들 잘 들어 또이 딸기 요이 롱롱이 니들 거기에서 바코드 쟁취하게 게임을 열 테니까 그때 꼭 참가해 알겠어 이긴 매니저에게는 내가 특별히 식사 데이트권 한 장을 무료로 드릴게요 사랑은 쟁취라고 그랬어 열심히 알았지 아 조카들한테 용돈 주냐고 예전에 한번 제가 조카들이 설날 때 새벽때 모아온 거 제가 한번 다 뜯어본 적 있어요 따서 갚는다고 다 한때였죠 오늘 옷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지 많이 문의들 하시네요 저게 유명한 브랜드 바바리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받았어요 여자친구한테 잘 입고 있는데 집에서나 입지만 어디 나갈 일이 없어서 가만있어봐 잠깐만 롱으로 좀 바꿔볼까 고민이 좀 되네요 이게 오늘 비트가 비큐어 가능성이 좀 보인다면 사실 이런 알트들이 설치질 못하거든요 야 골치 아프네 튀어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아파트를 건드려보내요 죽음이기 숏으로 가자 아파트 오랜만에 하네요 스무디킹하게 500만 벌고 다시 비트로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숏을 쳤는지 정답은 6봉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킹콩 짝짝이 뽀핀 뽀핀 오 또 간다고? 오 또 간다고? 오 이 시부랄 이 녀석 봐라? 설마 그런 줄 알았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빼랄 때 뺐어야지 올해 남편하고 안 빼라 이렇게 된 거잖아 뭘 자꾸 쫄지 말래 이 비용씨나 좀 있으면 뚝배기인데 이 미친년이 계속 어떻게든 팔복 시키려고 저 개새끼 와 이거 비트가 올리면은 이거 다 반 나오는데 이 시부랄 설마 안 빠져 이거 튀어와 바로 롱으로 간다 내가 미친 짓 했어요 같이 먹자 체결되었습니다 아 아까 쇼 잡고 있으면 X될 뻔했네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나태하게 매매한 거 같습니다 자 익절할게요 매도준미 체결되었습니다 육주로 갈게요 와 단먹음 오늘도 존나 스무디킹하게 350도 같네 아니 이 시부랄 단먹으면 어디 뭐 소매치기 당했나 돌이소 뒤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에 자꾸 한 템포 쉬었다가 아 이게 무슨 매매 환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포지션이 없는데 막 불안하고 그러시면 매매 못해요 여러분들 한 템포 좀 쉬어서 지금이라도 쉬어서 많이 시X랄 놀라 이 비옥신 같은 비트야 대가리 꺾어 아 이걸 일단은 오늘 멘칭만 하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목표 담보금 여러분들 본전 1000만원 플러스 정신적 피해보상 300만원까지 해서 오늘 소소하게 1300만원 마무리할게요 그만큼 장애 쉬운 장애 아니에요 매니저 비싼 거다 인마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가자 왜 여기서 숏을 제가 포착을 했냐면 정답은 6봉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늘 명조 드리던 이 상단 짝짝이가 포착이 돼서 빠르게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보시다시피 무난하게 이제 좀 이기고 있죠 저것만 알고 계셔도 밥은 먹고 살아요 속는 셈치고 여러분들 짝짝이만 잘 연구해보세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희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제 캔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기본기만 잡으셔도 어디 가서 그래도 외매들 횟단 소리는 들을 거에요 제가 해선 한참 할 때 답심리 캔들마스터 소리 많이 들은 거 아시죠 엘리펀트 파동이나 볼린저 밴딩이니 막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캔들은 여러분들 구라를 못 쳐요 그래서 캔들을 한 땀 한 땀 예의주시에서 보시면은 어디에서 변곡이 오며 어디에서 추세를 타는 디딤뜨리들이 캔들이며 그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거 좀 끌고 가서 좀 푸근하게 일단은 1300까지만 가볼게요 보이시죠 야 이거 좀 많이 아플 거 같다 롱들아 어금니 꽉 깨물어 플라잉 리킥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탈 때 못 한다고 하시는데 이따가 뚜껑 열어보세요 푹 숙성시켜서 뚜껑 닫고 누구의 김치가 더 맛있는지 한번 보자니까 나중에 머는 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야 그때 바쿠두가 이렇게 대응을 했지 야 그때 바쿠두가 한 마리 이제서야 생각이 나네 그때 왜 그렇게 바쿠두를 놀렸을까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가질 그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젠가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저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우리 성진 회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진입 시점이 헷갈리니까 강의를 부탁한다 그거 또한 나중에 제 세미나 오시면은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진입 청산 어떻게 홀딩하는지 나중에 한번 열게요 여러분들 격립점이랑 데이트하다가 말길이 즉시하는 영상 볼거들 폈는데 억가지 유의 연락한대 그럼 말을 만나세요 예? 야 이게 여기서 또 간다 그렇다면 쉬어라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 나 이 씨부라 진짜 체면 좀 살려주라 아 이 씨부라 아직도 마이너스 300이 비네 이 씨부라 이거 진짜 자 다시 한번 롱으로 스타핑 들어가보겠습니다 형 점심 먹을 시야님 아이고 또 오늘 일한다고 깜빡해네 아이고 자네들끼리 먼저 먹고 오게나 편하게 드시고 오셔 오지 말라고요? 왜 니꺼야? 롱이 니꺼야? 니가 나와 이 새끼야 그거 좀 자리 좀 하나 내주셔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0.3개 카톡 오빠 안녕하세요 상담 좀 드릴게요 저 남편이랑 안 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병원에서 임신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랑 자자고 해도 안자고 만약 남편이랑 자게 되면 남편이 자기애라고 믿을까요? 병씨는 이거 사상이 치전이네 이거 일단 푸사가 굉장히 존모탱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구라 주작이면 좀 이쁜애로 했겠지 그치? 이거 보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 노랑이가 착하다고? 걔는 뭐 착하고 자식 혹하네 일단 그냥 기본 베이스가 미친년이잖아 마이크에 대다 대고 방구를 씹으라고 5초 동안 끼는 년이라는데 너같은 만나겠냐? 아까 걔 이어서 카톡이 왔는데 오빠 정답 해결방안을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남편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폭행하면 이혼할 때 위자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성격이 평소에도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나요? 미친년 케미 팁이 너무 많이 봤다 반려견이 아픈데 수술에도 계속 고통받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안락사는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걔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푸들 강아지가 있었는데 개가 한 17년 살았거든요 개가 이제 갈 때 되니까 발작을 자주 일으키더라고 몸이 막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개거품 물고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좀 풀려 그렇게 한 꾸역꾸역 세 달을 버텼는데 얘가 죽기 전날에 여러분들 제가 자고 있었는데 제 방에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걔 이름이 깐보였거든? 내가 그 잠결에 여러분 깐보야 일로와 일로와 막 그랬는데 걔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한번 쓱 보고 가더라고 그게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나한테 온 마지막 인사였던거야 너무 슬픈 현실이죠 초딩 때 우리 개사가 죽을려고 숨이 넘어갔는데 메리야 이러니까 숨이 넘어갔는데 꼬리를 흔든다 그치 개는 그런 동물이야 여러분들 아 나 이 씨부랄 또 이거 왜 또 쳐 내려와가지고 수익줄 4만원 이야 어지럽다 진짜 일단은 이거 오버나잇을 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왼손 좀 빼주세요 땀 찾아서 막힘요 감사합니다 중심 컨셉 진짜 한결같네 저거 포지션은 오버나잇을 갈게요 중간에 변동상 있으면은 카페에다 올릴게요 여러분들 들어갈게 얘들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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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